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종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기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승두들 온난 예배된 승두들 또 온뉴스올 비전올 우리 승두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100% 보금체질 됩시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보금24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서로에 대한 온갖 비판들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는 욕설이 논란이 많고 야당 후보는 무속 논란이 많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국가 정책을 그렇게 대결을 봐야 되는데 서로 서로 험을 떳고 험 떳는 전문가들이 뒤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본인 포함해서 가족 포함해서 일가 친척 포함해서 험 잡을 데가 없나라고 인터넷을 뒤집고 모든 정보를 다 그렇게 수집해서 험 뜳어 내기가 내게 서로 그렇게 정신없이 서로 서로 공격만 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치가 후진국이구나 그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이 뭐요? 비판이 비판을 더 크게 낳는 이러한 끝이 없는 비판이 결과라 상대방에 대한 이 비난, 비판은 항상 뭐요? 비난하고 비판하면 되돌아오지요. 내가 또 비난과 비판을 또 받게 됩니다. 결국은 뭐요? 요즘 말로 하면 마상만 남게 된다. 마상이 뭐요? 마음의 상처만 남는다. 이게 줄의 말이에요. 마상. 이게 마상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가지고 온갖 정오와 온갖 부정적인 사고로 결과적으로 절대로 하나되면 물 건너갔습니다. 하나 되질 못해. 한국 사람 그래서 모래알이라. 절대 하나가 안 돼. 모래알이 이승만 대통령을 해서 한민족의 민족성은 모래알이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바다에 기어다니는 깨와갔다. 서로 물고 뜯고 잡아당기니 올라갈 수가 없어. 하나 되어야 돼. 남북이 쫙 유일하게 지구촌에 색깔을 쫙 갈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질 못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하는 나는이 누구예요? 비판이다. 비판. 비판이라고 하는 나는 모든 관계에 치명적인 모여 관계에 독을 퍼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상대방뿐만 아니에요. 결국은 나까지 자기 자신까지 비판하는 사람은 파멸하는 도구가 된다. 결국은 다 파멸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비판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경고와 각성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 율법주의로 사로잡혀 서로 비판을 일삼고 있던 유대주의 출신 기독교인 유대인 출신들 기독교인 그야말로 이들을 향해서 빨리 빨리 복음 속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로마설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왜 복음 24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 24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24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어떤 자를 찾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원리스 못 되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원리스를 깨는 일에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언약을 누리면서 언약을 전하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 핵심 도구가 상대방에 대한 해속 비판과 정제입니다. 비판 정제 영적으로 부정적이고 부신앙적인 이런 체질이 되어 있는 대상을 찾아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그런 체질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체질들 비판하는 체질들 이런 체질들을 찾아가서 계속 비판하고 원리스를 깨뿔. 그건 부축입니다. 부축여.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부흥. 전도 성교. 2, 3, 7, 5천족.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이런 명적 분야가 되어 버리면 사단의 이 공격이 이렇게 24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24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척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속수무척으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에 고소를 해서 서로 싸우고 하나는 위층에 하나는 지하층에 같은 교회인데 싸워가지고 나누어져가지고 서로 법에 고소하고 교단에 고소하고 거기에 또 감사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정하고 한국 기독교 총리 앞에 책임자가 누구냐 총회장이 누구냐 불신자 변호사 국가에서 보내가지고 이것들 늘 싸우니 네가 가서 좀 해결 좀 해라 불신자 변호사 그것도 새파란 젊은 사람 늙은 목사들이 고개 푹푹 숙이고 교회 꼴이 뭡니까 지금 현실은 이렇게 사단은 박수치면서 교회 안에서 완전히 개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영계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까지 완전히 뿌리 내리는 복음 24의 영적 체질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이 입혀지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깨야 할 판단과 정죄의 예털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한 너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깨야 할 예털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다. 지금 바울이 쓴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바울이 왜 이런 내용을 썼느냐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다문화 시대였어요. 전 세계는 로마로 로마로 다 전 세계에서 다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날고 뛰는 사람들이 로마로 다 모여 지금 미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에 유능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이에요. 문화가 다 다른 그런 배경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지금 표현하면 다문조 교회였어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들만 봐도 팔도광산에 다 모여서 이상하게 문화가 다릅니다. 저 강원도 문화, 총충도 문화, 전라도 문화, 경산도 문화 문화가 달라요. 조그마한 땅떵거리에 여기에서 문화가 달라요. 미국 미스카노 호수에 벙 들으면 떨어질 이 남북한 땅떵거리에 곤란지고 미스카노 호수에 북들아 버려요. 미국에 있는 호수에 호수 바다도 안의 호수에 그런데 문화가 다 달라요. 팔도광산 모여서 문화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칼라가 다를지 몰라요.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다민족 그때는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그 문화적 충격은 우리 한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요. 미국만 가도 우리나라하고 문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먹는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먹는다니까요. 예를 들면 반대요. 반대가 너무 많아.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아. 이런 가운데 일부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이방인들을 향해 교회 안에 돌아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이 버릇을 예수를 믿고도 교회 들어와 가지고도 버리질 못해. 특별히 이런 판단과 정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율법을 잘 아니까.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선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요. 뭘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 못 받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나는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를 놓쳐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랄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율법은 좋은데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이런 삶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율법주의적 삶을 살다 보면 결국 뭐요?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드라이해지죠. 메말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해요. 자기가 몰라요. 그거를. 바싹바싹 말라주니까. 율법주의 안에 자유해방 누림 없습니다. 누림이죠. 누림이 아니라 눌리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이죠. 목사의 딸이란 책이 우리 한국 교교회에 큰 파장을 이겼습니다. 목사의 책 제목이 목사의 딸이에요.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 박혜란 목사님이십니다. 이 박혜란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최고로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의 딸입니다. 박윤선 박사가 어떤 분이냐.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66권 성경을 주석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가면 제일 먼저 사는 게 박윤선 목사님의 박사님의 그 주석을 먼저 삽니다. 66권. 66권을 주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박윤선 박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만이 66권을 싹 다 주석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엄청난 존경받을 분인데 이 박혜란 딸 목사님이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이민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75세에 이 책 썼습니다. 75세에 이 책을 통해서 박혜란 목사님은 아버지의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신학자지만은 가정에서는 유교적이요, 가부장적이요, 권위적인 그런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 훌륭한 목사님이 이 아버지의 율법적인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섭고 벌주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두루고 떨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냐 집에서 그라카 아버지를 통해서 율법적으로 자라놓으니까 자기 자신의 단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 하나도 안 보이고 단점 정지하는 데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돼버렸어요. 남 정지하고 판단하고 죄를 찍어내는 예리한 눈을 자기가 갖게 되었다. 이 유자 목사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진정으로 화해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과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해주시고 용서해라 사랑한다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은 총신대학원 총장이었습니다. 거기서 한국교육 갈라지면서 또 합동신학원 합동책이니까 합동신학원을 세운 총장입니다. 총장 두 번째 평생을 지났죠. 이 박윤선 목사님의 반응은 미국에 있는 딸에게 딸을 찾아가가지고 성경 항문절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고 나왔다 그래요. 회개해라. 이분이 보여준 성경 구질이 뭐냐 출국기 21장 17절입니다. 찾아보면 자기의 아버지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답 없지요 뭐 내가 죽인다는 겁니다. 죽일지니라. 기가 막히죠.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그게 어렵습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말을 못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잘못했다. 사랑한다. 이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못합니다. 설렁 고백을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꼭 토를 달아요. 내 잘못했다. 그런데 너는 이라고 하는 토를 꼭 달아요. 여러분 사과를 한다 할 때는요 사과하려고 할 때는 사과만 해야 돼요. 사과만 해야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라든가 그 다음에 토를 달면 황이요. 맞잡은 일이에요.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변명을 하면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상처를 주지요.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선 겁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목사 그게 뭔 목사입니까? 주석을 천군 만군 서본들 뭐합니까? 가족 하나 보고 제대로 못 전화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책이 나오니까 박윤선 목사님을 옹호하는 반론도 있었지만 이 박윤선 목사님이 75세나 되어서 자기도 늙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니 분이 왜 아픈 가족사에 대해서 그렇게 다 덜추 내면서까지 이 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한국 교회요 율법주의 전통에서 하루속 깊어소라라 그런 메시지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정하는 거 거짓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빨리 갱신하라는 메시지예요. 이번 주간에 설명절 주간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들 또 친척들 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죠.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100%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주하는 것은 사실 자기 스스로를 정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주하미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라 원래 농땡이니라 농땡이가 농땡이를 못 보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누워서 침뱉기다 그런 말이죠. 누워서 침뱉으면 어디 떨어집니까? 예수님 또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덜보는 집 지을 때 기둥 끝에서는 대덜보를 덜보라 그래요. 큰 기둥이지요. 티는 뭐예요? 나무 대패록 조각을 낼 때 조그마한 티걸 그걸 티걸이잖아요. 이 티걸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속에 있는 덜보 어마어마한 그 덜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속에 있는 많은 티 하나 그거 거짓고 그거 흉보고 그 비판은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삶을 사는데 마치 재판관처럼 검열관처럼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절대로 교회 기관 부서 부응 안됩니다. 그런 인간 하나 딱 있으면 딱 사단에서 앉아가고 고장 고장 부정지긴 말합니다. 저 교육자는 어떠고 저 저 장로님 어떠고 저 불평 계속 해댑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래서 설교를 해도 신기하죠. 자기를 못 돌아봐요. 돌아보면 그날로 끝날 텐데 그날도 제안 끝나고 그날로 응답이 팍팍 올 텐데 이런저런 변명 합리화하면서 못 깨달아요. 이런 저주가 없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서를 교회를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하면 그건요. 본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백해무익이 은혜가 됩니까? 은혜를 못 받지. 은혜 못 받으면 말라 죽는 거죠. 이런 체질 상처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주로 다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요. 간문에 가정보 자란 과정이 평탄치 못했어요. 그래서 다 구겨져 있어요. 성령의 대림으로 짝짝 펴시고 예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철학기도라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 하는 건 금요일 하는 건 심략. 그냥 심략의 기도를 끝내죠. 10시 되면 끝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자들 저녁에 밤 10시 시작하면 그 다음 새벽 기도할 때 새벽까지 새벽까지입니다. 새벽까지 새벽 7시까지가 철학기도 철학기도 많이 거의 금요일만 철학기도 했죠. 어떤 교회에서 철학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1시 2시가 지나가니까 거의 다 기도하면서 졸고 잤어요. 금요일날 그런데 어떤 여집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너무 분위기가 조용하니까 눈을 싹 떠보니까 다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눈을 다 감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장노님들도 집사님들도 저렇게 지금 다 기도 안 하고 저렇게 자고 저 모양 저 꼴을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집사님에게 음성이 들러왔어. 너는 그렇게 깨워서 남 흉냐 보냐 그럼 니도 자라 그냥 흉냐 보고 있거든 난 그냥 자라 니도 우리 가운데 시사는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은 여전히 창세기 삼장의 환경 속에 내가 걸려있구나 아무런 응답도 못 받는다니까 아무런 응례도 못 받는다니까 이렇게 잡혀있으면 불신자는요 창세기 삼장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저주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여전히 그 창세기 삼장 역량 아래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바보스럽고 이것처럼 불행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구운 받아놓고 멀쩡히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하나도 애틀에서 못 빠져나와 이전 것은 지나가시네 보라 새것이 도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생각이 언어가 문화가 표현이 말이 달라야지요 어떻게 하면 그럼 나도 좀 체질 바꿀 수 있고 나도 100% 복음 체질 100% 복음 24 누를 수 있냐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따라서 하세요 예배 성공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만 하면 끝납니다 어떤 체질 또 다 바뀝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으로 낮은 사람이 하나에 높여줘요 예배 성공하면 끝나뿐다니까요 예배가 다 해요 그래서 사단이 예배 못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려도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도 잡 생각하게 만들어 은혜 밖에 만들고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예배 성공하면 큰 나니까 사단이 잘 알거든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화하느냐 딱 찾고 하루에 5분 하루에 5분 하루 10분만 집중해서 기도해보세요 하루에 하루에 한 번씩 5분 10분만 반드시 체질 변화가 납니다 완전히 DNA가 바뀌어버립니다 성공 DNA 척복받는 DNA 제자의 DNA로 바뀌면서 가난 또 물러가고 질병 또 물러가고 모든 체질가 물러간다니까 배 안에서 이거 안되니까 맨날 불신자보다 못하잖아요 왜 신자가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보다 못합니까 불신자를 부러워합니까 그런 하나님 말로 믿지 말지 차라리 불신자가 잘나가는게 부러우면 불신자 따라가지 뭘로 예수 따라가려고 교회 앉았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미지근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다 천국은 갔지 예수님이 되니까 하나도 변한게 없어요 저는 평생 모테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봤다니까 일법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 어제 하나교회 목사님들 장노님들 85명이 버스 세대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 탐방하고 왔어요 우리 형님 목사님 교육자들 완벽하게 스탐베이 해가지고 그들을 잘 섬기보냈어요 내 강의 강의를 내가 처음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교회는 완전 일법이다 그걸로 시작했어요 진짜 그래요 그 교회가 복음하는 핵심하는 교회인데 교회 딱 가보면 물론 목사님부터 초창기 멤버들인데도 복음 완전 복음이 안되지 내가 다 이야기했어요 그 정거 단임 목사를 세워놓고 단임 목사 중심으로 완전히 원인이 시대어서 일산불란하게 현장 자영에 나가는 이 영적 군대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안되거든 아마 도전을 엄청 받고 갔을 거예요 충격받고 갔다 그런 말 들려요 자 오늘부터 적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5분씩만 내가 10분만 내가 강단 메시지 잡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부러질 것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복음적 신앙생활이 시작될 줄 믿고 실행해 보시기를 주행으로 추구합니다 중재로 갖춰야 할 복음의 새틀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판단하고 정제를 일삼는 이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이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극단적인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는 말이죠 판단과 정제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 그랬어요 쌓여 쌓였다가 한 방에 그냥 터뜨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한 것 딱 내가 다 박살을 내겠다 그만큼 판단과 정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합당치 못한 행동 범죄 행위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주하는 것 오늘부터 보금체의를 받게 해서 칭찬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제발 좀 똑똑한 척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조금 피웠다는 사람이 조금 남들보다 가방 끈긴다는 사람의 특징이 비판 판단에 앞장서요 같이 우리 같이 함께 더불어 위드 원리스 안 하려고 그래요 안 어울려 따로 놀라 따로 굽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생명살린되어 있어요 비판정전은 죽이는 거거든요 생명살린되어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내 털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빨리 나오라 특별히 사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 이런 하나님의 은내를 멸시하고 사느냐 안타깝다 그 말씀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적시로 돌이키라 그랬어요 적시로 돌이키라 미루지 말고 이 시간 적시로 돌이키라 육절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안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영하여 영광과 종기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옛틀에 갇힌 삶과 복음으로 세틀을 갇힌 삶의 결과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겠어요 복음으로 세틀을 갇힌 삶은 영생의 축복 속으로 여전히 예틀에 갇힌 사람은 진노와 분노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세틀을 갇힌 사람은 매일이 응답이죠 매일을 기대하지요 매일매일 새로운 삶 말도 못하죠 계속 응답입니다 세틀 갇힌 사람 세틀 하면 지루하고 우울증이 오고 잠 못 이런 마음 없어요 그런 것 뭐가 그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아서 잠을 못잘 만큼 고민하십니까 뭐가 두려워해서 공황증 우울증 불면증 왜 그런 거 이 사단 찌꺼기에 잡혀 헤매냐면 오늘부터 다 치유됩니다 거사들이 못하는 정신병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거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거 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누굴 다른 핑계대고 변명하고 죽을 때까지 해결한대요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행복하고 이 편안하고 이 하나님이 나라를 누리라고 이 영기 버려놨는데 본문 철제로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석지아냄을 구하는 삶 8제로 보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철절에 나오는 이 선 이 선을 행하는 삶과 8제의 진리를 따르는 삶은요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말썸인 진리를 따르는 삶이 그것이 뭐요 바로 선을 향하는 삶이다 그런데 선을 향하는 삶에 대해서 사람이 오해를 많이 하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본문 12절 이후로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 생각하는 선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의 규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 용 뭐냐마하나 계속해서 저주하고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단과 정제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헛받지 못하고 있냐 바울이 유대교 출신이잖아요 율법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지요 그 사람은 속 다지요 문화 다 알잖아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율법학자이로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말을 단순히 일반적인 선행으로 착각해요 선행 선행하는 게 하나님의 선이 아니냐 이래 오해합니다 그래서 구제봉사 구제봉사 등 다양하게 박애주의 행동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활동을 하죠 이게 나쁜 게 아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이 아니에요 영적인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천주교 천주교가 교리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천주교 단위에다가 온 분들 있고 지금도 가족들 중에 천주교 단위 분들이 있겠지요 천주교를 비판합니까 이 귀한 시간에 시간도 없는데 대표적으로 천주교는요 연옥 연옥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는 천국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죄를 지은 영혼이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죄에 대한 고통을 당하겠다고 하면 보상만 치르면 천국 옮길 수 있다 보통 웃기는 말은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연옥이 있는데 자녀들이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선하고 그렇게 미사하고 그러면 연옥에 있는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또 고통도 단축 식을 수 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 보면 착해요 기독교인보다 훨씬 착해요 구제도 잘해요 대한민국 과원 양농원 거의 천주교 구제 봉사 선행 좋은거지요 그런데 이것만큼 하나님의 선을 오해하는 행위가 없어요 보통 문제 아니죠 이거 지금 성경 어디에 연옥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구원 받는다 그런게 어디에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요 무슨 행위가 모든 종교는 행위에요 머리 깎고 시집장관 가고 도 닦고 전부 종교들은 자기 행위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기회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비단 연옥 교리법만 아니에요 천주교 참 우상 앞에 놓고 절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천주교에 보통 어리석한 사람도 아니요 영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 마리아 무제인태슬 마리아 종신천여성 종신천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리아 부활성천설 마리아가 부활하여 성천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 교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마리아 부활성천설 다 수 백만 모여가지고 조수미 노래 찬양하고 눈물 들지 흘리고 마리아 부활성천했대요 그리고 교황 무엇을 교황도 인간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취급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무엇을 신이다 신 이렇게 천주교의 교리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입니다 참 묘하지요 자기중심의 결정판이 천주교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극치 그래 좀 똑똑하고 고상하고 좀 배웠던 사람들 천주교 가잖아요 목사들이 짠소리듣기 싫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우리는 복음의 새틀을 갖춰야 돼요 138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 일에 정인되어야 됩니다 여운계 전성도 날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새틀 금방 안되면 조금씩 조금씩 새틀을 갖춰 복음의 선한 영향이 변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책을 샀는데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자녀 교육 양육에 대한 내용이죠 이 책에 흐르는 중요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부모가 자라야 자녀도 자란다 부모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래야 자식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변해야 된다 말이 필요 없어요 이분은요 10대 청소년들을 거북한 포장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 10대들 골치 아프지요 이 청소년 10대들 10대들 이 거북한 엄청나게 부모들 괴롭히지요 힘들게 하죠 거북한 이 포장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끝으로 드러누 난금만을 가지고는 거북하지만은 그렇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아휴 하나님 저 인간을 내게 태어나게 아휴 정말 저 인간 내가 죽겠다 그렇습니까 보금적 시각을 오늘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보금적 시각까지 부모가 먼저 보금체질 되어서 거릇을 치우고 성장하면 거룩한 10대로 아이가 변화된다 거북한 10대가 아니라 거룩한 10대로 시대적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게 된다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부모님 부모님 내가 비단 자녀 양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자나하면서 보금 입사가 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I'm OK I'm OK I'm OK 아무 문제없어요 상세계 3장에 자기 한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직 거릇수가 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봅시다 보금은 살리는 것이다 보금은 살리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반대로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보금은 살리는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떤 체질이 되어야지 살리는 체질이 되어야지 사람을 만나면 용기 주고 힘 주고 새로운 미션을 주고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계속해서 사람을 자락해 줘야지 찌빨빨 눌리면 되겠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보금 입사 영적 체질에 대해서 누구나 다 살리는 2, 3, 7 치유 서밋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너무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체질한 싸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이들을 안아주옵소서 예수 그 사람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